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우리가 약속대로 돌아온 것처럼 여름이 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편한 친구가 있어. 모기는 쓸모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존재하는 걸까? 이것도 다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더라고. 모기의 필요성에 관해서도 한 연구를 살펴보면 필요하다와 필요하지 않다로 나뉘는데 일단 모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모기가 하는 여러 가지 순기능 때문이라고 해. 모기가 사라지면 개구리나 새와 같은 많은 동물들이 먹거리를 잃어버리게 되고 모기는 꽃가루를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해서 수분을 돕는데 이 또한 하지 못하게 돼서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지. 심지어 모기의 종류는 엄청 많은데 다 그런 게 아니고 특정 종류의 모기만이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는 점도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어. 모기가 도움이 된다는 건 좀 놀라운 사실이지? 모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도 살펴보면 우리를 간지럽히는 그 이유 말고도 사람들에게 말라리아나 일본 내염 등의 균을 옮기고 다녀서 목숨까지 빼앗을 수 있다는 것과 생태계에서 모기의 먹이 사슬 자리는 다른 곤충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 당장은 모기가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으니까 다들 발바닥에 모기 물리기 전에 모기양이나 모기퇴치 팔찌 등을 갖춰두자. 근데 이걸 왜 알아봤냐고? 모기의 최대 피해자가 나인 것 같아서 목숨을еж